프리차 좀 뒤에 뭐있노 고등어 게 이거 뽀빠풍커리게 새우 이게 무슨 새우냐 김거미 새우 소라 다 살아있는거니까 랍스터 조개 해산물 부패가면 안돼요 죽은거 살아있는거 먹어줘야돼 살아있는거 무조건 점트엔 빛이 쫙 보이고 조개류도 다 살아있구요 이거 대왕불소라 1kg당 가격이겠지 고동 이거 맛있지 이거 맛있지 이야 뿌리차 여기 좀티엔에 뿌리차 해산물 뭐 이런건데 죽이네 죽이 어? 뿌리차 죽이지 박이 졸라 커 우리는 초장도 가지고 왔지 블루라벨 해피형님이 블루라벨 한병 사오셨고 파타야 역시 좋다 파타야 이따 음식 보여드릴게요 야 여기 야외 테이블도 있구나 야외 테이블 야외 테이블 바다 바로 앞에서 다금바리 다금바리 야 근데 팔이 안될지 모르니까 응 최대한 붙어 바다와 바다와 깔 라져 응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